와라 편의점 제2화 개인기 주몽 왕자님 강철검을 완성했습니다 허허허 시큰둥 저 저기 그럼 딴 것도 있어 tell me tell me tell me 꿈이 아니라고 말해 말해줘요 쿵짝 쿵짝 푸하하하 이건 똑같지? 그치? 그치? 네 진짜 똑같고 웃겨요 인정 인정 하하 아싸 그럼 개인기 보여주고 소주 300원에 구입 성공 어이 잠깐 척 가격 깎으려는 손님 꼭 있다 안주는 퓨럭기 허영권으로 뭐라구요? 디질랜드? 넌 척 예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